이 밤에 웬일이여? 내일도 못 온다고 바빠서 틱틱거리더니. 설마 사과 그따위로 했다고 따지러 온 거요? 네, 예. 따지러 왔습니다.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아따, 자네가 이렇게 밴댕이 소갈딱자인 줄은 처음 알았네, 어? 어떻게 30년을 데리고 있었으면서도 그걸 몰랐을까 그래? 그래, 좋아. 자네가 저거 원한다면 내가 사과하면서 어떻게 무릎이라도 뚫을까? 아유, 됐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미안하이. 늙은이 성격이 급해서 오지랖 좀 부렸다고 생각하긴. 오늘 저 원없이 바득이나 한 번 두세요. 아유, 좀 이상하네. 잘 가면 와서 누군 바둑이여? 아, 어서요. 자. 아유, 아유. 아유, 이제 그만 가봐. 피곤해. 아, 버스도 끊겼는데 뭐 어떻게 가요. 저 여기서 그냥 잘랍니다. 아, 왜 여기서 자? 자기사 불러줘? 아, 자기사도 줘야죠. 이 시간에 일 시키는 건 노동착취예요. 사장 됐다고, 응? 나 백수라고 아주 지멋대로구만. 아, 그럼요. 얼른 누우세요. 아, 어서요. 아유, 알았어. 불 끕니다. 회장님. 기억나세요? 왜 사업 초창기에 점포들 보러 간다고 지방 다닐 때 회장님이 돈 아낀다고 저랑 한방서 자자 그러셨잖아요. 저 그때 긴장해서 한숨도 못 졌습니다. 아, 왜 못 자? 아니, 운전기사가 회장님하고 한방서 자는데 편하겠어요. 그렇게 한숨도 못 자고 또 운전해서 올라오면 정말 피곤해서 죽을 것 같았어요. 난 몰랐네. 그렇게 엄하고 호랑이 같은 분이 참 많이 피곤하셨어요. 아, 그래서 지금 자네가 나한테 맞먹는 거 아닌가? 시간이 없다는 말씀이 그 얘기셨으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고맙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왔으면 보험장실로 올라오지 회사에서 둘이 만나는 거는 좀 신경 써요 태자씨 이제 떠나보낼게 마지막 남은 내 감정도 이걸로 정리하기로 했어 태자씨는 나 보내줘 더 괴로워하지 말고 그리고 아이 기쁘게 받아줬으면 좋겠어 그거 어떻게 알았어? 태희씨한테 들었어 태자씨 입으론 말하진 못했을 테니까 백장미 처음 들었을 때만 해도 태자씨 얼굴 볼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은 괜찮아졌어 그러니까 태자씨도 나 단념해 그럴 순 없어 난 아직 믿어지지가 않고 내가 그랬을 것 같지가 않아 결과가 확실한데도 부정한 생각이야? 정말 답답하고 미치겠어 그날의 기억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알고 싶어 나도 너무 화가 나 어떻게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어머니께서 우리 허락해 주려고 하셨다면서 다 끝났어 둘이 하룻밤 보냈다는 얘기 들었을 때만 해도 신락같은 희망이 있었는데 이젠 아니잖아 그렇게 단전 짓지 말아줘 내가 민주나 병원 가서 확인하고 그럼 태자씨도 강민철이랑 똑같은 인간이야 내가 임신했을 때 그 인간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지금 이 상황도 싫지만 태자씨가 자꾸만 아이를 부정하는 건 더 화가 나 내가 아는 태자씨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 그럼 너는 어떻게 해? 엄마 마음이 돌아선 거 알았다면 나한테 돌아왔을 거 아냐 그래 나도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서 태자씨 원망했어 근데 태자씨가 얼마나 힘들어할지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이 더 아파 태자씨는 나한테 너무 많은 사랑을 줬고 추억을 줬어 이제 그 사랑을 나한테 줘 이제 그 사랑을 나한테 줘 이제 그 사랑을 나한테 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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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교 음악으로 제일 잘나가는 거라고 해서 한 세트 샀어 뭐 벌써부터 태교야 벌써부터라니? 애는 생기는 그 순간부터 태교 시작하는 거야 홍 여사가 아무리 네 편이 됐다고 해도 태자 마음 확실히 잡으려면 이제부터가 전쟁일텐데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지 누가 뭐래도 넌 SL 안주인에 대해서 몸이니까 무조건 평정심을 가져야 돼 뭐? 임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그럼 둘이 잤다는 거잖아 태자씨는 기억이 계속 안 난다고 해 술이 많이 취해서 나도 그 말을 믿고 싶었는데 명백한 증거가 나온 거라서 장미야 혹시 그 강민주 여우 같은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그 집 식구들 말이라면 나 못 믿겠어 왜 둘이 여기서 술 먹고 있어? 엄마 욕한 거야? 내 욕한 거야? 아 뭐 욕은 무슨 너 할게 아 그래 아 잠시만요 나 쉬어 가 누나랑 태자 형은 어떻게 되고 있대? 내가 오늘 태자 형 만나봤는데 어째 반응이 좀 이상하더라 밀어내는 거 같기도 하고 둘 문제에 네가 왜 나서? 알지도 못하면서 아 뭐 그런 누나는 뭐 아는 거 있어? 베풀하면서 왜 계속 이러고만 있냐고 이제 누가 나서도 어쩔 수 없단 말이야 두 사람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어 어? 무슨 말이야? 무슨 강을 건너? 아 아무튼 그냥 그런 줄 알고 더 이상 태자씨 찾아가지 마 아 아무튼 누나 우리 부부 맞아? 아 뭔데? 빨리 얘기해봐 당장 너도 얼굴에 크림도 좀 바르고 그래 피부도 좋으니까 왜 이렇게 푸석푸석해 내가 알아서 바를게 아이고 손도 이게 뭐야? 지금은 헤어졌지만 언제 어떻게 잘 될지도 혹시 모르잖아 엄마 얘기 그만해 누나 누나 진짜야? 그 강민준과 뭔가 하는 그 여자가 태자형이 애가 졌다는 거 정말이냐고 하 말래도 얘 지금 뭐라는 거 누구 꿈꿨어? 장수야 조용히 해 아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조용히 해 태자형이 어떻게 누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무리 헤어져 있는 상태라고 하지만 둘이 서로 사랑하고 있었잖아 어? 말도 안 돼 아 아니지? 얘가 하는 말 잘못된 거지? 장수 말이 사실이야 아 아 아 나 회사님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인데 이 야밤에 옷 입고 나오라는 겁니까? 네? 나 지금 속 젖어 죽을 거 같아요 아 두다시 패든 뭐라도 패야지 나 이대로는 도저히 못 짤 거 같아요 아니 무슨 일인데요? 여느님하고 또 다투셨어요? 그 민주라는 여자가 태자 씨 아이를 가졌대요 이게 말이 돼요? 완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어요 아니 뭔가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태자가 왜 장미한테도 더 확인했어요 둘이 헤어졌다고 해도 마음 한결에 혹시나 하는 생각 있었는데 태자 씨를 정말 가족같이 생각했는데 우리 장미가 한 번도 아니고 어떻게 두 번씩이나 남자한테 이런 상처를 당하는지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나 회사님 그러게 점되기 전에 헤어졌으면 이런 꼴 안 봤을 텐데 이런 일까지 당하게 되는 게 얼마나 상처가 될지 둘이 시작한다 그럴 때 끝까지 말렸어야 되는 건데 절대 허락 안 했어야 되는 건데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갑시다 가서 두더지든 뭐든 그냥 막 때리자고요 가세요 가세요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형도 강민철이랑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두통수를 쳐요? 장수야 난 그것도 모르고 우리 누나랑 잘 되길 바랬잖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지만 이거 아니라고 말해 형은 우리 누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우리 오빠한테 이러지 말아요 당신이 강민주야? 도대체 우리랑 무슨 원수를 져서 이렇게 누나 앞길을 막는 건데 네 오빠 하나로도 모자라서 왜 너까지 우리 누나 힘들게 하냐고 그렇다고 이렇게 와서 행패를 부리면 어떡해요? 행패? 니들이 우리 누나한테 한 짓이 행패지 내가 니들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볼 거야 특히 당신 당신 가족들 사는 동안 꼭 지옥 같은 날이 올 거야 천벌받을 거라고 오빠 괜찮아? 이런 상황 만들어서 너무 미안해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차라리 아무도 없는 곳으로 내가 숨을 걸 그랬어 엄마 보러 온 거 같은데 들어가 봐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일이 다 틀어져서 그러게 내가 시작도 하지 말랬잖아요 무모한 자신감에 애 끌고 다니다가 만신창이 된다면 버리지 말라고 자신이 떼더니 잘할 수 있던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대체 뭐냐고요 이게? 이게? 엄마, 엄마 이거 좀 다 제 잘못입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더 때려주세요 엄마 내 자식 가요 이렇게 얼굴 마주하고 있는 것도 더 괴로워 어쩌다가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뭐 죄송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용서를 빌지 않으면 평생 한이 될 것 같아서 장미씨 어서 가 오늘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어요 장미씨 오는 거 오늘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누구 때문에라도 울지 말아요 장미씨 마음 나한테 안 줘도 되니까 날 이용해서라도 다 잊고 끝내세요